아, 기념식의 이름을 벗어라 그 마음과 함께 살 수 있는 게 오늘의 모든 말도야 의미스러운 변처럼 너의 가슴 속에 내가 믿는 너는 너무 놀라지 마 보여줄게 우리들 많은 대버렸듯 바람이! 너의 마음을 벌벌 날아다닐 거야 비어와도 꿈은 좋지 않아 바람하는 끝까지 너의 마음을 벌벌 날아다닐 거야 언제나 얼만큼 웃게 해줄 와, 언제든 너의 내가 불러줄게 언제든 너의 마음을 벌벌 날아다닐 거야 저의 마음을 벌벌 날아다닐 거야 불러 감동아! 눈물 배운 네 안에 슬픔을 초급한 달간 걸어줄게 사랑해! 가슴한 햇살처럼 너의 가슴 속에 내가 믿는 너는 너무 놀라지 마 보여줄게 우리들 많은 대버렸듯 나를 붙잡게 벌벌 날아다닐 거야 비어와도 꿈은 좋지 않아 바람하는 끝까지 사랑해! 우리의 마음을 벌벌 날아다닐 거야 나, 언제나 너를 활짝 웃게 해줄 내 마음을 벌벌 날아다닐 거야 내가 불러줄게 해, 생겼따, 중둑아! 해, 생겼따, 중둑아! 해, 생겼따, 중둑아! 내가 웃게 갈게 해, 생겼따, 중둑아! 해, 생겼따, 중둑아! 해, 생겼따, 중둑아! 해, 생겼따, 중둑아! 네,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정다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아까 오전에도 공연을 했었는데 오전보다 지금 더 꽉 찬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또 우주총동도 더 많이 벌이고 감사합니다. 이제 오후 공연까지 오늘 두 번의 공연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렇게 오랜만에 이 공연장에서 형들과 함께 같은 무대에서 공연을 할 수 있어서 오늘 너무 기분이 좋고 또 되게 정말 떨리고 기대하면서 왔는데 그만큼 여러분이 응원을 또 많이 해주셔서 오늘 열심히 재밌게 공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물 잠깐만 먹겠습니다. 잘생겼다 성동원 이거 해주셔서 물 먹는 시간이 멀쭉하지 않았어요. 네, 첫 번째 노래 나는 피터팬이라는 노래를 들려드렸는데요. 두 번째 곡으로는 되게 1절에서는 감성적으로 갔다가 2절에서 여러분이 박수를 박자에 맞춰서 열심히 쳐주셔야 되는 그런 노래입니다. 누가 울어?라는 노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울어?라는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곡으로는 다anov알이 네, 첫 번째 곡은 다숨을 찾아니다. 네, 첫 번째 곡은 다운로우스입니다. 네, 첫 번째 곡은 다운로우스입니다. 네, 첫 번째 곡은 다운로우스입니다. 손이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같은 이슬빛 누가 울었지 않나 잊혔던 추억이 있는가 멀리 가버린 내 사랑길 돌아볼 길 없는 내 귀가 맺히게 그동안 웃어버린 눈물이 눈물이 좋지 않나 다같이 가수 다같이 가수 자 박수 자 박수 박수 한 명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같은 이슬빛 전복은 나 울어 이 방과 잊혔던 추억이 있는가 다같이 가수 멀리 떠난 내 사랑길 피아노자 없는데 내가 다 닫아도 그 가운데 다같이 가수 그리운 눈이 지지 영원히 마련던 추억이 멀리 떠난 내 사랑길 그리운 여자 없는데 내가 다 닫아도 그 가운데 너희도 빈 눈이 좋습니다 빈 눈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괜찮았나요? 네 또 제가 더 재밌게 할 수 있게 여러분이 박수를 잘 쳐주셔서 너무 즐겁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박사드립니다. 자 이제 또 제가 물을 잠깐 먹었는데 좀 뻗지 마니까 잘생겼다 정동원 계속 해주세요. 잘생겼다 정동원 잘생겼다 정동원 3초 잘생겼다 정동원 좋아요 좋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요 이제 일부 공연때랑 또 선곡을 제가 똑같이 하면 좀 그렇겠나 해가지고 좀 바꿔봤어요 이걸 이제 제 팬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시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좋아하신 거라고 믿고 준비 좀 했는데요 오늘 우리 제 팬분들이 저한테 오빠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제 맞춰줘요 우리 여동생들 예쁜 여동생들 근데 여기 오늘 남성 형님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형님분들 그래서 우리 형님분들은 저한테 형아라고 하시고 저는 이제 우리 남동생들이 되는거죠 괜찮죠? 네 자 다음에 준비한 순서가 오빠 메들린데요 여러분이 우리 여동생분들은 오빠 남동생분들은 형아를 동시에 크게 외쳐주시면 로망이 스타트 될거에요 아시겠죠? 네 일단 연습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그냥 바로 갈까요? 바로가요 바로가요 오빠 한 번에 해야 되니까 크게 해주셔야 돼요 자 마지막 오빠 메들리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빠 자 다같이 버스원 감성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여동생 골래가 손 다 줄게 이 여름은 외려올 때 아파서 눈물 날때 언제나 기대해 우리 가슴 줄게 한 번을 사랑해도 한 번을 사랑해도 천 번을 사랑해도 천 번을 사랑해도 너를 택하고 너를 위해 살리 오빠 오빠가 넌 믿어라 손만 잡아봐도 좋아 그냥 손을 버리는 말이지 야 오빠 넌 믿어봐 넌 넌 넌 넌 홀아 넌 너 넌 고맙은 다 오 오 평생 넌 와리 오빠 너만 원한다 너 때문에 웃는다 난 너 없이를 잡고 있다 오빠는 못 믿어 나 더 바라버리라 평생 또 내가 날 죽을 때 내 눈 깜짝하게만 비추게 한 박수 한 박수 한 박수 한 박수 내 힘은 지금 무얼 하고 있을까 아무 말도 없다 차은 날 같다 아무 말도니 우리 군대의 생각뿐 숨이 문 담발발밤다 사람을 성장 손 담섭다 자기야 날 봐 원해 온 날 봐 내 종결을 그대에게 다 마치리 나를 말할 말씀 나를 말할 말씀 나를 말할 말씀 지금 당장 날 봐요 나를 말할 말씀 나를 말할 alliances 나를 말할 일이 constrained 공ica 눈을 말할 만큼 지금 점점 날 봐요 Park Stick 선생님 표현력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자, 여러분 마지막 곡입니다. 역지방법입니다. 역지방법입니다. 목매고 스타일링 잔잔하니 모녀석복이 있고 자산한 남자랍니다. 심심하려봐요 진해 눈러봐요 바빠 느껴줄게요 바빠 눈 내려봐요 차이 나가래요 다 가슴 울어줄게 고마워 나를 보러 와요 부러 싶을 때 고마워 나를 보러 와요 오빠가 생각되면 역지방법입니다. 모노도 스타일링 잔잔하니 내 몸에서 끈기고 차상한 남자랍니다. eil아 너는 아무 데도 난 해결해줄게 기개를 되러봐요 아무 데나 좋아 내가 고닥로득한게 오오 나를 보러 와요 부르고 싶을 때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앜 워어어어 오어어어 공마가 순간 변덕으로 함께 날랏네 엮지 못합니다 매너스타일 동작이 드디어 매니저 접시로 가 ask 저번에 조금 더 감사합니다 멋있고 맨 어선합니다 새싱한 꿈 낼 수는 염지 못합니다 다음부터는 저거 전부 주고 싶고 당신의 흔들마음 나에게 와요 지금 당장 와요 내가 아껴줄게요 소리치고 자 송사 잠시 가 hon 고맙습니다 온 콘 온 콘 야 한 사람한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입니다 좋습니다 전동화 왕자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스페셜 무대까지 물 마실때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세팅 끝까지 정동원! 잘 챙겼다! 여러분 우리가 오후랑 저녁을 함께하고 있잖아요 저녁이 분위기 너무 좋네 그러니까요 아까보다 빈자리 없이 더 꽉 쳤어요 내일 학교 안 가요? 학교 가요 그래서 이제 빨리 자야 돼요 뭘 불리세요? 우리 밤새서 놀 건데 그럼 같이 놀고 학교 바로 가죠 아까 보니까 정동원 오빠